아, 매워 봐. 수지야, 엄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수지 여기 꼭 앉아 있어야 돼. 알았어. 어, 깠어. 우프스. 아, 시원해. 오, 수지 어디 갔지? 수지 저기 있다. 수지야, 수지야. 왜? 어, 어, 외국인인가봐. 어, 수지, 왜? 왓? 어, 수지. 어, 수지, 수지. 왓? 수지, 수지 왓? 아, I don't know. 어, 어떡해. 수지 어디 있지? 어, 수진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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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수지를 찾아야지! 수지나! 수지 어딨지? 수지 저기 있다! 수지! 수지야! 누구야? 누구야? 할머니 혹시 수지라는 아이 못보셨어요? 뭐라고? 수지 못보셨어요? 뭐라고? 너 못보셨냐고? 너 여기 있잖아! 아니요! 조그만한 수지요! 나 말하는거야? 난 여기 있어! 할머니 귀가 안들리나 봐! 뭐라고? 코가 안들리나고! 할머니 나 슬퍼지려고 해! 할머니 귀 조그만한 수지이라는 아이 못보셨어요? 뭐라고 개미 말하는거니? 아니 저 강아지도 아니고 뭐야? 나 갈거야! 나 갈거야! 찍지마!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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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달리기 빨리거든! 갈거야! 갈거야! 할머니였네! 금수지는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어? 수지다! 요번엔 진짜 수지다! 맞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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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수지 살았다! 수지야! 맞빨기! 맞빨기! 따라해! 맞빨기! 따라해! 맞빨기!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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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마.. 어떻게 해요? 아니야! 맞빨기 한번만 하고 가! 맞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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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대체 수지는 어디있는거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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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하울크 한금 써볼까? 뭐야! 지금까지 수지가 저렇게 가발쓰고 한거야? 하..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아! 나 떨렸다! 아! 너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지야 여기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아? 응! 가보자! 가보자! 하하하하하하 어? 수지야! 여기 안에! 아기가 갇혀있어! 엄마! 여기 열쇠가 잠겨있는데! 어? 진짜? 어떡하지? 아기 어떻게 꺼내지? 어? 이게 뭐지? 어? 엄마! 여기 여기 시가 있어! 어! 열쇠는 여기에 있대! 열쇠는 여기에? 어!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맞추면 꺼낼 수 있나봐! 뭘까?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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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 어! 아니래! 어! 수지 생일 한번 해볼까? 응! 영! 2! 1! 3! 50! 어떡해! 엄마! 엄마 생일도 한번 해볼까? 응! 엄마 생일 해봐 수지가! 영! 1! 1! 수지야! 엄마 생일 몰라? 응! 미안합니다! 야 너 엄마 생일도 몰라! 2월 13일! 2월 13일! 2월 13일은 네 생일이야! 엄마 생일은? 응! 영! 7! 1! 3! 어! 아빠 생일! 아빠 생일? 응! 영! 영! 다 해봐! 응! 영! 6! 1! 5! 아쉽다! 수지야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네 가지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럼 여기 힌트가 숨겨져 있을 거야 아마 힌트를 찾아볼까? 그래! 어딨지? 어! 여깄다! 어! 저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제는 찾아온다니 도깨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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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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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내가 찡동할게 안녕! 어? 뭐야? 아! 아! 여기 초인종 누르면 되는거야? 응! 아!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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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해봤어 내가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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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어! 칠! 어! 첫번째 수수는 칠인가 봐! 우와! 첫번째 칠을 찾았어! 자 그러면은 또 찾아보자! 어! 저기! 어! 어? 여기 사진을 찍으라는데? 사진을 찍으세요? 여기를? 여기 뭐가 나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찍어볼까? 찍어볼래? 그래. 박혔어! 팔! 손님 여기 사진을 찍었더니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팔이라고 써있어. 그러면은 칠하고 팔을 찾았어. 또 찾아보자. 어? 여기있다! 바로 옆에! 어? 이거는 뭘까? 우리 하나씩 뽑아볼까? 그래. 뽑아봐. 뽑아보자. 뽑아서 보여줘? 아 나만 볼거야. 어? 보여줘. 뭐라고 써있어? 읽어줘. 영희가 두 개를... 뭘 먹었다는거야? 몰라. 읽어봐. 영희가 두 개를 먹고 철수가 네 개를 먹고 현수가 한 개를 먹었다. 무엇을 먹었을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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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도 그치? 맛있겠다. 어. 뭔지 몰라도 맛있겠다. 그럼 내꺼 한번 읽어볼게. 응. 내꺼는?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어? 다른거 보여줘. 다른거 다른거. 나 이거 이거. 내가 뭔지 알을게. 어? 난 그거 아니야. 어 수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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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바나나를 먹었나봐. 자 이거 봐봐. 수지가 뽑은거. 2 더하기 3은 5. 5. 아 그럼 이게 지금 바나나가 두개고 사과가 세개니까 이걸 더 하라고 했으니까 5인가 봐 그치? 5. 5. 5. 와아. 그러면 우리가. 응. 7. 처음에 7. 그 다음에 여기서 8. 그 다음에 지금 5.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어? 나 아까 어디서 본거 같아. 어? 가보자. 어? 찾았다 여기. 근데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야? 이게 선에.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 엄마 여기 뒤에. 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힌트인가 봐. 어? 그래요? 어. 빨강, 하얀, 노랑, 연두, 하얀, 파랑. 응. 이걸 당길까? 아닌거 같아. 그거는. 근데 봐봐. 지금 이게 힌트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응. 무지개잖아. 응. 무지개에서 빠진 색을 고르는거 같은데? 그치? 엄마의 주. 어 주 주 주. 어 그걸 빼는게 아니고. 응. 영화같은데서 보면 이거 이렇게 가위로 자르잖아. 와우. 빨 주. 빨 주. 그럼 이건 뭔데? 노. 초. 파. 남. 파? 무슨 얘기야 이거? 파. 파란색. 파? 파? 오 파.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주황색 내가 잘랄래. 수지야 진짜 맞지? 응. 우리 잘못 자르면 여기서 힌트 묻어도 알았지? 자 수, 수지야 한번 해봐. 자 주황색. 자 자. 잘랐어. 어? 1. 나왔어. 숫자. 어 숫자가 나왔어요. 어? 1. 그러면. 응. 우리 지금까지 숫자 4개 찾았잖아. 한번 가서 열어볼까? 그래. 그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1, 그 다음에. 과일 몇 개였지? 1. 5. 8. 7. 1, 5, 7, 8. 1. 1. 5. 5. 5. 7. 8. 우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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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아이쿠. 구해줘야지 그래도. 왜. 아기야 구해 쓰 때. 오 됐다. 됐어? 열렸다. 휘렸다.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누웩! 야야gar. 애기를 구했어! 아기 구출 DeMIER가도 안가오. 아기 구출담당. 가자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징어 레스토랑입니다 맛있는거 많으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배부붓어 어? 여기 식당이네 가봐야겠다 슛! 조카! 여기요 어? 손님이 오셨네? 손님 네 자 여기에서 메뉴를 골라주세요 네 와우 어? 이건 오징어 게임이잖아 음.. 저는요 동그라미 주세요 아 네 동그라미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자 손님 이걸 뽑으셔야 다음 음식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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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음식을 준비해야 해 어! 완성됐다! 메인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우와 되게 귀엽다 오징어 게임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식사처럼 와우! 잘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는 네모! 네모를 줄게요! 오! 다 드셨네! 안녕히 가세요! 오! 식당이다! 또 손님이 왔네? 손님! 여기서 메뉴를 골라주세요! 오징어 고양이 유령 음! 나는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 해야 되겠다 고양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손님! 이걸 맞추시면 맛있는 밥을 드립니다! 오 마이 갓 이거를?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배고파요! 결심했어! 꼭 맛있는 밥을 먹고 말거야! 어머! 아쉽네요! 다음에 또 찾아 주세요! 오늘 포니 생일이네 케이크 만들어 가야겠다 엄마한테 빨리 깨워야지 엄마 우리가 포니 케이크를 만들어주자 그래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주자 흔들어 벌써 맛있게 생겼어 맛있겠다 소주야 근데 우리 이렇게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로 챌린지로 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거야 여기서 다섯 개 다섯 가지 재료만 고를 수 있는 거야 누가 먼저 할까 내가 스케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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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이상해졌어 어떡해 이상해졌어 맛있어? 네 맛이 없어 그럼 내가 할 거야 복숭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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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이상해 어 이상해 자 그럼 수지 골라 아 뭐야 수박젤리 수박젤리 몇 개 넣을 거야 수박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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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디가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나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틱톡젤리 어 개구려 틱톡젤리가 네 개가 있어요 이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아 계속 망쳐가 이상해 나 그래서 수지 빨가루 고구로 고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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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다 으 신비젤리 신비젤리 신비 신비 나오고 싶어 신비젤리 어 아 귀여워 귀여워 어 저희 3개씩 2개씩 남았어요 자 수지 차례 잘해봐 어 초코펜 되게 종료 응 초코 초코? 근데 어디 쓸 자리가 없어 응 아 귀여워 아 이렇게 나 이렇게 돌고 싶었는데 아 내 맘대로 안 돼서 비롱이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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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쁜데 이거 괜찮은데 그래 응 이게 다야 지금 응 먹고 야 아 싫어 나 그럼 한다 토마토 토마토 나는 이러면 방울토마토를 해보겠어 나 과일이 잘 나오네 그러면 토마토를 다 먹는 거야 이렇게 꽂자 이렇게 꽂자 도니아 이제 마지막 하나씩이야 응 도니아 딸기 어 너 근데 좀 이거 이쁜거 같아 딸기 딸기 이거 봐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아 우와 우와 귀여워 엄마 이거 만졌는데 봐봐 우와 나 하는 것도 봐줘 알겠어 딸기 저는 오이 브로콜리가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오이 개 이게 오이 오이를 또 어떻게 놔 아 요렇게 놔야겠다 이쁘게 요런 식으로다가 아 오이를 여기다 요렇게 놓을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오이를 그치? 오 오 오 괜찮지 않아요? 배로 배로 내 케익은 되게 건강 케익이에요 오 우리 다섯 개 다 했어 우리 하나씩만 더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수진아 어떤 거 할 거야? 보자 블루크림 이게 막 나와 내가 안 눌러도 어 어머 블루크림 아 싫어 똥이야 아 안 눌려줘 아 그만의 자금이야 어 이쁘긴 하다 그치? 아 싫어 뭐야 용암이야 뭐야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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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하나 더 선택 안 할래요 이거 보니까 별로야 나는 오이 복숭아 토마토 신비젤리 틱톡젤리 이렇게 했고요 수진은 오 이거 근데 이뻐요 수진 딸기 수진은 이 딸기의 눈 입 모자 오 이쁜데? 그리고 빼빼로 딸기 스키테일즈 수박젤리 그러면은 포니를 불러서 어떤 케익을 고를지 한번 불러볼까? 그래! 포니의 선택은? 아마 내 케익을 선택할 거야 아니야 내 케익을 선택할 거야 왜 얼마나 예뻐 내 꼬마 건강식이야 건강식 오이도 들었어 케익에 오이 들은 케익 봤어? 엄마는 딸기 들은 케익은 봤지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눌러 퍼진 케익은 봤어? 아니 못 봤어 포니야 와 포니야 우리가 너 주려고 케익을 만들었어 나도야 정말 맛있게 생겼지 이거 봐 자 그러면 포니야 선택해 어떤 케익이야 나 참 이건 강아지 음식이 아니잖아 너네가 다 먹어라 응? 포니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네? 그러면 우리가 먹지 뭐 내 거를 한번 썰어줄게 어때? 나 그릇에 놔줘 어? 가운데 생크림이 거의 없어 솔직히 미안해 넌 너무 맛있지? 난 적당히 먹었어 음 맛있어 이거 딱 맛있어 어 이거 초코방 진짜 맛있어 음 수지까투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어디 난 레사크림에 조금 찍어 아우 아우 스키티즈가 딱딱해서 씹을 수가 없어 자 오늘은 수지 대 동그라미의 대결을 할 거예요 대결에서 이긴 사람은 상품은 우승자에게 이 인형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구슬 게임이에요 홀짝 맞추기 나이가 2번 홀짝 홀 홀? 어 생각해봐 뭐 다시 생각해봐 홀이야? 확실해? 오 오 미쳤어 홀짝 응 나는 홀로 갈래 홀? 진짜로? 응 하나 둘 셋 홀 세 판 중에 두 판 이겼기 때문에 우와 수지스 와우 자 이제 동그라미 차례 홀 동그라미 홀 자 동그라미 짝 홀 홀 홀? 진짜로? 홀 홀 하나 둘 셋 홀 오오 잘하는데? 홀짝 진짜로? 아아아아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 자 홀짜 소리가 났어 과연 짝일까? 과연 짝일까? 진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줄까? 바꿀거야 홀 하나 둘 셋 짝 애가 조금 도와줬잖아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게임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를 수 있어요 둘 중에 가위바위보 하셔야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수지 어떤 거 고를까요? 자 열어보세요. 수지부터 열어볼게요 안돼 우산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는 세모 시작 잘렸어요 잘렸어 실패야? 잘렸어요 봐봐 실패 자 동그라미는 어떻게 됐나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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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이겼으니까 1대1 세 번째 게임은 도시락 게임 이 도시락 안에 하나는 계란후라이가 들어있고 하나는 계란후라이가 안 들어있어요 계란후라이가 들어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져봐주세요 안돼요 만져보면 안돼요 자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 까위바위보 까위바위보 그거 그거 들어보면 안돼요 들어보면 안돼 그냥 선택해야돼 어 그거 자 수지 이리와 하나 둘 셋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어 안됐어 끼집혔어 맛있게 먹는 방법을 동그라미 씨가 알려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아 계란을 100점 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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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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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뽑혀졌다 동그라미 도시락 맛있게 먹는 꿀팁이었습니다 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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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수지가 이 수지 슬퍼요 2점을 걸고 마지막 게임을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동그라미의 말대로 마지막은 2점을 걸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참참참 울어 계속 수지 참참참 나야? 수지 엄마 나 이쪽으로 하고 싶어 아 나도 이쪽으로 갈거야 참참참 참참참 나 이리로 갈거야 나도 이리로 갈거야 참참참 그럼 나도 이리로 갈게 동그라미씨 어디로 갈거에요? 오케이 저도 이쪽으로 갈거야 참참참 너 어디로 갈거야? 나 이리로 갈게 이리로 갈거야? 나 이리로 갈게 참참참 마지막에서 수지가 이겼기 때문에 2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2대 3 씨 색 챠리 머리 머리 자 그럼 수지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목이 왜그래? 왜 이런 소리 나나? 왜 병을 들트리나? 수지야 얘가 너무 귀엽긴 한 대 조금 소리가 그렇지 자 그래서 상품을 다시 귀여운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아빠 가져 자, 옷 입히기 말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 이거 바뀔 수도 있어. 어, 그럼 동그라미한테도 하나씩 나눠 가리세요. 그럼요, 무슨 예를 드릴까요? 나 동그라미. 오오오!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와, 오, 더 있네, 진짜? 대박.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예요. 아야, 빠지! 아니, 엄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충성! 오늘은 제가 경찰 먹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와우! 경찰관님, 지금 혼자 먹방 시작하려나 봐. 오, 맛있겠다. 우린 안 죽어. 너무한 거 아니야. 탈출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 자, 그럼 이제부터 저의 먹방은 함께! 아, 아까 먹은 게 이렇게 소화가 안 되네. 아, 잠시만요. 화장실 갔다 와서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배가 왔다. 아, 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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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경찰관님, 화장실 안에 봐. 수지야, 그럼 우리가 가서 먹어볼까? 어, 가보자, 가보자. 탈출하자. 아. 오. 수지야, 빨리 와, 빨리 와. 알겠어. 이거 근데 걱정할래요 이거 혼자인데 어떻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지? 그러게 꼭 우리 먹으라고 한구만이야? 와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일단 여기에 주스부터 따는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이만큼 선생님 이만큼 우와 파란색 예쁘다 우와 파란색 진짜 예쁘다 빨리 바자같다 너무 많이 튀긴다 아이고 다 튀겼다 어떻게 이런 맛이 줄 수 있지? 나는 푸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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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 어떡해 맛있어 팝핑캔디 가져왔어 수저 위에도 팝핑캔디 언제 먹어보자 응 수저 엄마가 근데 좀 떨어지려고 그래 뿅뿅 닥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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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못 풀 거 같은데 일단 여기에만 뿌려볼게 우와 수저 뭔가만 먹으면 더 맛있어서 뚜껑 솜이 흠흠 후시불당 맛있다 맛만 먹자 수저 와아악! 내꺼아악! 너무 맛있어! 말랑말랑 젤리 컷! 여기다가 거기서 구워! 다 먹자 엄마아! 물같아 컵도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먹을거야 무슨 색인가를 할지 골라보자 가위바위보 어? 이겼어 수진? 수진 어떤 색? 수진이 망가졌어 엉덩이 똥됐어 싫어 싫어 파피캔디 아 뭐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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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할거야 어 근데 똥을 먹어야 돼 똥 먹는다 똥 먹는다 싫지 이게 만약에 진짜 똥이야 엄마 우리 그라미야 이거 또 한번 해보자 이게 근데 뭐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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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팩 이게 팩이라고 수진아 정말 해라 엄마 좀 화나있어 아 시원해 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어 엄청 차가워 수진아 이렇게 팩을 하다가 배고프면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아 아 거기씨 뭐야 도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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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 먹방 내 마스크팩까지 다 해버린거야 으휴 으휴 빠이빠이 아 아